반갑습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수요말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오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불법du sinners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아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에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대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대살로니가 후서의 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 겁니까 오늘이죠 언젠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매일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천여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난리를 피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그것은 모두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귀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며 너희 알바 아니요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왜 성경과 어긋나게 그 날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상을 해보면 아마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서 막대한 부를 챙기거나 어떤 높은 지위를 견고히 하였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론의 구서 2장 3절 2장 3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저 그리스도의 악한 사단마기 활동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냥 딱 막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자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산론의 교인들에게 보금 가운데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미혹하든지 아니면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주든지 간에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대산론의가 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대산론의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안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론의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바울은요 당연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1절로 가보시면요 앞부분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은 대산론의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3장에 와서는 기도를 해달라고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서로서로 하는 것이지요 서로서로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안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옳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서로서로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가끔씩 목회자 세미나 같은데 참석을 해서 뭔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몰그룹으로 모여서 쉐어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종종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 자랑을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계신다고 그럼 또 다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말 없이 조용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고 이런 쉐어링을 하는데요 그때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쉐어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성도님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함께 잘 되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오히려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장 1절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전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퀴가 너무 심했거든요 돌을 던지고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금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금을 듣고 믿고자 반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중부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 한번 보실까요?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핍박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를 아니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지키신다 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부기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은 물질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축복을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 문제 자체에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혀져서 오히려 기도가 막히고 지치게 되죠 이럴 때에는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잘 들을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문제까지도 어느새 멋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서로서로 해주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주는 것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6절 이후부터 보시면요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에 관한 부분인데요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 뜻은 군인이 배열에서 이탈해서 빈둥거리며 다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시안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어차피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이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타일러서 게으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떠나라 라고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그 과정 속에서 권면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명하고 권하기를 이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권했는데도 순종치 아니하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은 시안부 종말론의 심취진 자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켜라 이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서 듣지 않거든 떠나라 관계를 끊으라 왜 그런 권면한 것일까요 뒤도서를 보시면 이단들에 대한 분명한 대처 방법의 대원리가 나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무려 1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라는 그림책 비슷한 책을 주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요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번 팀을 바꿔가지고 계속 찾아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요 결국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 성도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데미지를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단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켰다라는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브레인워시 세뇌로 머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단 교리로 가득 차여져 있어서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는 종종 봅니다 종종 봅니다 그러나 토론으로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만 상할 뿐이고 에너지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홍기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의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만 권면을 듣지 않으면 떠나라 그래야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전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미니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양식을 갑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이랬습니다 즉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주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또 많은 자원하는 손길들이 있었죠 섬유 비즈니스를 했던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도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본정신은 게으르지 않는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함의 본을 보이기 위했다라고 나와있지요 그래서요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가든지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히 일하였고 공자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간중간에 텐트를 만들면서 그 돈으로 펀드를 모으고 그거 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대살로니아 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아낌없는 간절한 축복의 메시지로 이 대살로니아 후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어 인데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도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경을 넓혀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재앙은 따라오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가 순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위에 굳게 서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님 대살로님 호사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위에 굳게 서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기쁨으로 주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만 골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선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중보적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니 우리 가운데 금소가지를 승배했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하니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하니 순결한 영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온 세상 곳곳마다 들어가 있는 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해 주께서는 거룩한 나라들이 나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테살로님의 후사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내 문제에만 골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게으르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 더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내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야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함께 더불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더 많이 주의를 감당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기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우리의 대한민국 위에 전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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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